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래에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 하나 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메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있더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메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여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 하나느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와 이르되 여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메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있더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여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 하나 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와 이르되 여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메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있더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메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왁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왁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왁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왁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 하나 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왁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왁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왁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왁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왁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메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있더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여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 하나 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와 이르되 여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메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있더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메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이르되